오늘은 완도 5일장에 가서 미리 명절 시장을 좀 봤는데 생각했던 계획이 없던 민어를 너무 크고 좋은게 있어서 60cm는 좋게 넘은것 같아요 민어 매운탕을 하려고 민어 3마리를 사왔는데 아주 크고 튼실합니다 한 70cm 정도 된 민어고 폭두살이 엄청 쪘어요 민어는 귀한 생선으로 매운탕 하고 민어 전을 쓸까 합니다 맛있겠어요 미나리 넣어서 매운탕 하면은 우선 한마리를 오늘 점심에 해먹고 두마리는 명절때 가족들과 함께 민어 전하고 매운탕을 끓여야 되겠어요 한마리만 가지고도 한숲 가득 차겠어요